야 이거 봐봐 쩔지 않아? 뭐야? 내 수염이야 나 어제 면대 어머니야 이게 뭐야? 나 왜 그런 식으로 해? 지금 컨셉 충기 돼가지고 저 무슨 기계를 또 사왔어 이 용도가 어떤 기계야? 설명 좀 해봐 이거 현미경이야 근데 현미경을 왜 네 턱에다 자꾸 대고 있는 거야? 나 우리 애들 피부 확인하려고 샀지 애들 사랑하니까 근데 애들 피부가 보여질까?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쩔지 않아 내 수염? 나 어제 면대했다니까? 봐봐 빨리 이제 해보자 품바 말고 뒤에 뚱이 있잖아 운동하는 애 건들지마 뚱이는 예민하니까 어디 어디? 우와 뭐야? 나 지금 잘못 낀 거야? 스팽크스 맞지? 뭐야? 기다려 봐 우와 이게 통화 아니야? 우와 야 야 스팽크스 맞아? 꼬리 한번 보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머리털 아니냐? 이게 스팽크스 안 돼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충격적이야 이게 뭐지? 이 정도면 차가워 봐봐 저기 가만히 있어봐 저기 가만히 있어봐 저기 가만히 안 있어져 이 정도면 차가운 고양이 아니냐? 이거 찍을 수 없대 품바 여기 있으면 알아서 걸을 거야 품바 멈춰봐 품바 멈춰봐 품바 멈춰봐 와 얘도 털일까? 어디? 있어? 어머 있네 여러분 우와 이거 진짜 현미경 쩐다 잠시만 여기 검은 거 없는데? 야 왜 이렇게 피지가 많아 얘 잠시만 야 품바 이리 와봐 얘가 검은 게 없는데 검은 게 있어 피부에 우와 이게 떼야 이게? 이리 와봐 이게 발바닥이야 강아지 발바닥이야 여러분 와 오돌졸하다 포도성 어머머 포도성이야 진짜 이거 홍건증 있는 사람들은 오우 오 재밌다 스핑크스 고양이 발바닥 천초 공개합니다 근데 잘 안 찍히네 발바닥이 왜 그래 인마 실태 운동하는데 건들지 말래 운동하고 뚜이야, 뚜이 발바닥아. 우리 건두 이리 와봐. 아빠, 아빠. 추려줄게 좀 이따가. 어머, 어머, 도망갔어. 야, 티몬아. 티몬, 밥 먹자. 아, 이 새끼야, 정말. 와, 근데 티몬 털이 있으니까. 고슴도티 같아. 야, 근데 딱 봤을 때 털이 억세지 않냐? 진짜 억세다, 털이. 이렇게 보면. 또 누구 버려야 돼? 또 발음이 없어? 뽀까. 뽀까, 뽀까. 아이고, 우리 공주. 너도 피부 진료 받으러 왔구나. 이거 공짜예요. 자, 여러분 손님 피부 보세요. 손님 피부예요, 손님 피부. 우와, 쩔어. 저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거든? 응. 근데 이걸 확대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진짜 털이 왔네. 머리가 털 없는 부분보다. 아니, 어떤 분들이. 이게 털이 제일 없거든? 어. 봐봐. 이마... 야, 뽀까 또 개빡쳤다. 이게 이마 털이야. 어, 신기하다. 근데. 어, 진짜 신기한데? 어디가 털이 제일... 어, 배바닥. 어, 배바닥. 아, 귀여워. 이거 뭐람? 이건 피지인가? 남시만 뽀까. 아빠, 발만 하면 발만 할 수 있어. 어, 얘. 근데 얘네 발이 더 이쁘네. 그 강아지보다. 강아지는 황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 볼 것 같은데. 괜찮아. 티머니 발바닥 봐봐요. 우와. 우와. 이거 티머니 발바닥이야. 뭐야, 이거. 티머니 이거 지금 발바닥 보고 있는 거야. 눈 가려주자. 이거 와, 사이사이 그... 그 머리 지문인가 지문. 원숭이 발바닥 같아. 이야, 이 티머니. 티머니, 귓구멍 보자. 개귀어. 어, 개귀어. 죽으라, 얘. 어머, 귀지. 오늘 저녁에 뽑아줘. 야, 빼봐, 빼봐. 있나 없나 보자. 귀지 있어? 여기 하나 있어. 어, 있다 있다 있다. 방금 보여줬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강태 다리털 보고하세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어머, 진짜. 뭐게요, 이거? 여러분, 맞추면 천재. 어, 이거 뭐게요. 여기 보여드리자. 여러분, 이거 무슨 털인지 맞춰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거 맞추시는 분, 저희가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사랑해 드릴게요. 사랑해 드릴게요. 멈춰요. 아, 이쪽은 움직여줘야지. 아니야, 좀 멈춰봐. 이게 어떤 털인지 추측을 해야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알아? 좀 움직여줘야지. 위로 올려봐, 이제. 어, 그렇지. 심을 보여줘봐, 뿌리를. 됐지, 이거 심이잖아. 여러분, 이 털 맞춰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털인지 한 4가닥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안녕. 뉴방,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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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우리 김나, 옳지? 티모언니? 일로와, 티모언니. 옳지, 옳지, 우리 아기. 아이고, 예뻐요. 뚜야, 나와. 뚜야, 나와. 뚜야, 나와. 뚜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와. 아. 쏘리. 이거, 티모언니 지금 잠들어질 텐데 다리 떨어져 있는 거 봐. 이렇게 얘기해 봐서. 자꾸 떨어지게. 야, 뭐, 다른 거. 덥지마서 보고 있는데? 아, 이게 무슨 뜻인데? 아, 네. 아, 네. 아, 네.